1, 3, 4, 3 3, 5, 5 135번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유나은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누구랑 누구 따지기 D랑 R 두 점에서 만나려면 D가 커 R이 커 R이 더 커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난다 통장은 한 점에서 만나면 뒤랑 아리 같다 그렇지 뒤랑 아리 같다 이제 알아서 푸시고요